비례 1번이 박은정입니다. 네, 박은정. 박은정 정검사 같은 경우는 부부가 1년 새 재산이 41억이나 늘었다고 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, 교수님?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부가 1년에 42억이나 재산을 늘리냐. 이게 좀 의아하거든요. 이종근, 박은정 이 부부는 원래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.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코지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신 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 41억 중에 22억은 출처가 밝혀졌어요. 이거는 10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다단계 업체가 있거든요. 최대 1조 원대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서 피해자들 편이 아니라 그 업체 대표의 변호를 맡아서 수임료로 22억을 받아요. 이것도 진짜 내로남불 그 자체네요. 대단하죠, 대단해. 그러면 22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로남불적인 변호를 해서 부부가 재산을 늘렸다는 말씀이고요. 그러니까 이쯤 되면 조국혁신당이 대체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범죄를 그나마 안 저지른 사람은 남편이 다단계 업체의 대표를 변호한다. 그런데 다단계 업체 변호를 했으면 이분이 검사하다가 옷 벗고 변호를 한 거잖아요. 그럼 검찰을 할 때 다단계 수사를 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때 했던 지식을 가지고 옷 벗고 나가지고는 돈을 벌었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.